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18강에서 나 혼자 끝내는 프랑스어 첫걸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과 관련된 전치사 표현들을 함께 학습해 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하니까 집중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 만큼 오늘 차근차근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 핵심 문장 익히기 제가 읽고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Je travaille à Paris depuis 2 ans. Très bien, très bien. 그래서 나는 일합니다. 우리 travailler가 되면요. 우리 일군동사는 항상 의, 에는 끝이 나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travailler. 일하다, 노동하다, 공부하다 라는 표현까지 우리 포함하고 있는데요. à Paris. 파리에서 나는 일하고 있어. 두피. 자, 정말 중요한 우리 전치사 표현 나왔어요. 뭐뭐 이래로, 뭐뭐부터 라는 뜻이 되거든요. 파리 두피 누정. 난 2년 전부터, 어? 2년 전부터 파리에서 근무하고 있어, 일하고 있어 라는 표현이 되었어요. 자, 두피 우리 계속 보면요. 예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쥐아비타 세울 두피 꼰비앙드 덩. 쥐아비타 세울 두피 꼰비앙드 덩. 자, 너는 살고 있니? 어디에? 서울에. 자, 두피 꼰비앙드 덩. 자, 우리 꼰비앙드 덩. 우리 꼰비앙드 하면은, 그렇죠? 우리 수을 나타낸 표현이었는데요. 덩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시간 나타내는 우리 명사예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나, 얼마부터, 얼마 이래로 너는 서울에 살고 있니?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자, 그랬을 때 B가 대답합니다. 쥐아비타 세울 두피 꼰비앙드 덩. 자, 쥐아비타 세울 두피 꼰비앙드 덩. 나는 7년 전부터, 7년 이래로 서울에 살고 있어. 가 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 도시는 관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아세울이 된다는 거. 우리 아파리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 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나이를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몇 년, 3년, 3장, 4년, 4년, 3살, 4살, 4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언은 그러면 1년도 되고요. 우리 한 살, 아기 한 살도 되고요. 두정 그러면 2년도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쥐아비타, 쥐아비타 부산 두피 두정. 난 2년 전부터 부산에 살고 있어. 할 때, 그런 회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쓸 수 있고, 혹은, 두정, 이라 깨라, 주. 그는 몇 살이래? 이라 두정. 걔는 두 살이래. 나이도 나타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핵심 문장 읽히기 두 번째 바로 볼게요. 문장이 좀 많네요. 우리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좀 긴데요. 자,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 자, Je veux me promener pendant 30 minutes, tous les soirs, dans Paris. Très bien. 자, 여러분, 세 번째 문장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Je veux me promener pendant 30 minutes, tous les soirs, dans Paris. Très bien, très bien. 잘 따라하셨어요. Très bien.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보면요. Tu voyages pour combien de temps? 자, combien de temps? 얼마나? 라는 우리 시간 표현을 그저 묻는 거였는데요. 시간, 수를 묻는 거였어요. 자, 뿌은 얼마 동안을 생각하고 염두하고 자, 뿌은요. 보통 우리 미래의 기간, 지금을 포함한 미래의 기간, 혹은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기간을 염두하고 우리가 표현할 때 쓰는 전지사예요. 그래서 너는 얼마만큼의 그 시간을 염두하고, 그죠? 날짜를 염두하고 여행하니? 한마디로 몇 번 며칠 갔다 오니? 그런 표현이 되겠죠. 자, voyages 같은 게 우리 일군동사예요. 그죠? 우리 voyager, 여행하다. 라는 우리 일군동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랬더니, 자, B가 대답하기를요. Je voyage à Paris, pour un mois. 나는 파리를 한 달 염두하고 여행해. 한마디로 나는 파리에서 한 달 동안 살 거야. 이런 뜻이 되겠네요. pour un mois. 한 달. 그죠? 우리 mois는 달의 표현이었어요. 자, un mois. 그죠? 우리 두 달은 deux mois, 석 달은 trois mois. 이렇게 앞에 수 형용사가 올 수 있습니다. 음, 부럽네요. 한 달이나. 파리에 산대요. Voil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보면요. Je veux me promouner pendant 30 minutes, tous les soirs dans Paris. 자, 우리 me promouner, je veux me promouner, 우리 이미 배웠던 대명 동사예요. 그죠? 우리 se promouner, 그죠? 우리 본질적 대명 동사였죠. 산책하다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 원형이 올 때도 항상 주어에 인칭을 맞춰서 대명사를 바꿔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동사는 원형이 오더라도. 그래서 je veux, me, 그죠? je, 나이기 때문에 무를 바꿔주고요. pendant 30 minutes, 30분 동안. tous les soirs. 자, 우리 두 표현, 우리 예전에 학습했었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부적 형용사였을 때 뒤에, 두가 형용사였을 때 뒤에, 를랄레 정관사나, 그 다음에 스세트세 지시 형용사나, 목맘에처럼 우리 소유 형용사, 표현 같이 와서 명사와 함께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주로. 기억하시죠? 그래서 뚜레수와는 우리 복수 표현일 때는 반복으로 나타냈었죠, 시간각에 쓰였을 때요. 저녁마다, 매일 저녁 난 30분 동안 파리를 산책을, 자, 주, vous. 우리 염원하는 표현이 나왔네요. 원하다라는 동사였어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원형은 우리 물루와 동사였죠. 그죠? 이렇게. 원형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상궁뷰기지 동사였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 저녁 30분 동안 산책을 하기를 원해, 산책하고 싶어. 그런데 어디를? dans Paris, Paris 안을 말이야. 파리를 한마디로 파리 시내, 파리 동네를 저녁마다 산책했으면 좋겠어. 그죠? 우리 속듯 관로 안에는 파리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니까 말이야. 라는 게 우리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파리를 한 달 동안 살려고 하는데 매일 저녁마다 파리를 30분 동안 산책하고 싶대요.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그죠? 몰라. 파리는요. 여러분 이미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여행을 생각하면서 우리 학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파리는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정말 사면이, 사면이 엽서 같아요. 그죠? 제가 이제 여러 번 다른 어떤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자리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사면이 모두 엽서처럼 너무 아름다워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낭만적인, 그죠? 아직까지도 그 옛날 문화, 중세시대의 문화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은 꼭 반드시 파리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전지사 뿌, 다시 한 번 보면요. 그죠? 내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아직 끝나지 않는, 그죠? 내 끝나지 않은 어떤 활동을 미래기간에 예상하거나, 혹은 아직 시작되지 않는 일을 지시를 할 때 우리 시간과 함께 뿌 사용했었는데요. 자,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은 얼마만큼의, 여기서는 우리 모아, 달의 표현이 나왔는데요. 몇 달을 생각하고 여행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이 말인 즉은 폴이 지금 여행을 시작했거나, 끝나지 않는, 진행 중 여행을 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 떠나기 전일 때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랬을 때 대답은 아, 그는 여섯 달 생각하고 여행한대. 라고 그랬어요. 괜찮으시죠? 자, 아직 끝나지 않는, 혹은 시작하지 않았을 때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뻥덩. 뻥덩 같은 경우에는요. 뭐뭐동안이 됩니다. 그죠? 이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예문 바로 읽어볼게요. 자, 당신은요. 자, 우리 tous les soirs. 그래서 tous을 사용해서 매일 저작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요. 혹은 우리 시간 부사 앞에 le를 넣으면요. le, la, la를 넣으면은 뭐뭐마다 라는 반복되는 시간을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dimanche 같은 경우는 일요일인데요. le dimanche가 되면요. 일요일마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음, 괜찮으시죠? 자, 여기서도 우리 tous les soirs 적어볼게요. 우리 배웠던 것처럼 tous les jours, tous les matin처럼요. tous les soirs을 넣으면 매일 저녁마다를 지시하고 혹은 정관사와 함께 le soir을 써도 매일 저녁마다 우리 반복되는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신은 매일 저녁 combien d'heures? 몇 시간이나, 몇 시간 동안이나 춤을 추세요? 라고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배가 대답하기를 je danse pendant une heure le soir 자, 나는 춤춥니다. 저녁마다 한 시간 동안 춤을 춥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voilà, très bien.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핵심 문장 익히기 제가 읽고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ton club de yoga est près de chez toi? 다시 한 번 ton club de yoga est près de chez toi? très bien, très bien, très bien, très bien. 자, 그랬더니 자, 문장이 두 개인데 하나씩 가서 해볼게요. oui, je vais au club en 10 minutes 그 다음 문장 je fais du yoga pendant une heure tous les soirs très bien, très bien, 잘 따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문장 다시 한 번 해볼까요? je fais du yoga pendant une heure tous les soirs très bien, très bien, 잘 따라 하셨어요. très bien. 자, 그래서 보면요. 자, ton club de yoga, ton club de yoga 너의 직역, 직역하면요. 요가클럽이 되는데요. 요가교실, 뭐 요가수업 좀 되겠죠. et près de chez toi? 니네 집에서, 그죠? 우리 chez toi 너의 집이 되죠. chez moi는 우리 집이 되었어요. 그죠? 우리 près는 뭐뭐 근처에 가까이에 라는 우리 전치사구 표현이에요. 요가클럽은 니네 집에서 가깝니? 자, 그랬더니 oui, 응 je vais au club en 10 minutes 나는 클럽에 가 자, 우리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on 같은 경우에는 뭐뭐 만에 그죠? 우리 시간을 한정지일 때 쓸 수 있는 전치사예요. 10분만에 난 클럽에 갈 수 있어. 다른 말로 하면은 10분이면 돼 10분밖에 안 걸려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je fais du yoga pendant une heure tous les soirs 난 요가를 해 자, 뭐뭐동안 oui, 네 heure tous les soirs 매일 저녁마다 한 시간 동안 난 요가를 해 이런 표현이 되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faire du 자,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faire du 그죠? 우리 예체능 예를 들면은 스키라든지 축구라든지 테니스 배드민턴 그죠? 이런 체육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그림을 그리다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음악 활동들 그죠? 바이올린을 켜다 아니면 피아노를 치다 이런 음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예체능은요 주의 들라데를 주로 쓴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가 활동도 우리 체육에 예체능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주의를 사용했어요. 주페이 듀 요가 펑땅 위너 둘레쑈 저녁마다 나는 요가를 한 시간씩 해 그랬어요. 그죠?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 엉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요 전체 사이가 어려워요. 초반에는 자, 엉은 진짜 특별히 잘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빵당은 뭐뭐 동안이라면 엉은 뭐뭐 만에 시간을 한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뭐 어떤 활동에 걸리는 시간을 우리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 예문을 볼 헝주 사 시험 한 5미로 자, 우리 헝주는 읽은 동사예요. 헝주에 가 되는데요. 볼은 정리를 합니다. 사 시험 그의 방을 정리를 합니다. 한 5미로 5분만에 그죠? 다음 표현으로 하면 볼은 방 정리하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이런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제가 빵당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예문 두 개 우리 비교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키지는 뻥덩 30미누이터 나는 30분 동안 30분 걸려서 요리를 한다. 그죠? 라는 뜻이 되고요. 밑에는요. 주키지는 엉듀미누이터 자, 엉듀미누이터 우리 시간을 강조해야겠죠. 그러니까 나는 난 10분만에 요리해. 나 정말 요리 빨리 해. 혹은 난 정말 간편하게 해서 요리를 해서 밥을 먹어. 라는 뉘앙스가 우리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10분이면은 돼.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죠? 10분이면은 요리한데 충분해. 라는 뜻으로써 우리 주키지는 엉듀미누이터 사용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 뻥덩과 엉차이 그죠? 시간 표현에 관련된 우리 전지사 표현 여러분 괜찮으시죠? voilà. 자, 이번에 우리 도전 실전 함께 볼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따라 하세요. 우리 되는 거였죠? 우리 어린 시절에서 으니깐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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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Qu'est-ce que tu fais le soir? Le soir, je fais du yoga. C'est près de chez toi? Oui, je vais au club de yoga en dix minutes. Je fais du yoga pendant une heure de le soir. C'est génial! Très bien, très bien. 여러분, 잘 따지셨어요? 자, 문장이 좀 긴 게 있는데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PORIO. 인사를 합니다. Salut, je suis corinne. 안녕, 너는 한국 여성이니? 넌 한국인이니? 라고 물었어요. 자, 국점을 묻는 거 보니까 둘이 처음 만난 사이에요. 그죠? 자, 그랬더니 이 여성이요. Salut, 안녕. Non, je suis chinoise. 아니, 나는 중국인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여기 처음 만났지만 무, 당신이라고 호칭을 하지 않고 인사도, 그죠? 우리 가볍게 Sally 라고 인사하는 거 보면요. 두 사람이 만난 자리가 그죠? 서로 지인들, 그죠? 서로 지인들이 함께 모인 어떤 친목의 자리이거나 혹은 뭐 동네에서 일어나는 그죠? 우리 젊은 아이들이 보통 가는 그 파티 자리에서 만난 관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아, 프랑스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만나냐에 따라서 좀 격식 없는 자리, 또래끼리의 모임에서는 서로 모른 사일지라도 그냥 서로 편하게 해요. 우리 G, 너는 중국인이야? 넌 한국 사람이야? 넌 뭐해? 이렇게 우리, 그죠? 격식 없이 물어볼 수 있고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고요. 친근하게요. 혹은 내가 어떤 공식적인 자리, 일관계로 만난 사람은 나이나 직분과 관련 없이 우리 무보아이에 부로 호칭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랑스 가셨을 때요. 상대방이 나한테 우라고 하면 나도 같이 무로 고칭을 하면 되고요. 또 이런 가벼운 자리들 그죠? 우리 또래 젊은 아이들이 모인 자리에서는요. 그냥 가볍게 우리 Sally My Di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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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caise Dieu, Francaise 가볍게 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요. 어떤 가벼운 그죠? 우리 그런 침묵 모인 자리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죠?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묻는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볼이 D'accord Tu habite à Paris? 너 파리에 사니? 라고 물었어요. 자, 그죠? 우리 habite à 하면 어디어디에 살다 라는 동사였어요. 우리 원형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배웠어요. 읽은 동사 처음 할 때 그죠? habite 어디어디에 살다 아, 그래서 장소문에 오면 됩니다. oui, je travaille à Paris depuis 2 ans 어, 나 파리에 사는데 나 파리에서 일하고 있어 근무하고 있어 일하고 있어 그죠? depuis 2 ans 2년 전부터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파리에 산 지 2년 됐어 라는 뜻이 또 같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자 Je suis en France pour 5 ans 그죠? 다시 한 번 Je suis en France pour 5 ans 나는 5년을 생각하고 프랑스에 있어 그죠? 우리 부는 미래기간을 염두에 둔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아직 끝나지 않는 일도 포함이 되는 미래기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파리에 산 지 2년 됐는데요 아직 3년은 더 있을 거야 라는 우리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라 앞에서는 우리 여성 나라 앞에서는 엉 쓴다는 것 기억하시죠 여러분? 남성 나라는 어떻게 썼다? 만약에 내가 일본에 있어가 되면 You see? 그렇죠? 우리 오자뽕 앞으로 쓸 누가 되어서 오자뽕이 됩니다. 남성 나라는 오 여성 나라는 엉 자 그랬더니 뽈이 오케이 여러분 우리 학습했던 표현이에요. 그죠? 넌 인생에서 뭘 하는 사람이니? 넌 인생에서 어떤 활동을 하니? 라고 뽈이 물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왕이요. 중국 여성이요. You see 플로리스트 자 우리 플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플로리스트 그죠? 우리 꽃을 꽃으로 꽃다발이라든지 우리 그죠? 꽃바구니 만들거나 아니면 꽃을 이용한 어떤 예술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 우리 플로리스트라 하잖아요. 그죠? 나는 플로리스트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 볼이요. 자 볼이요. 와 오 그죠? 왕은 꽃을 만지고 저녁엔 요가를 하고 뭔가 굉장히 평안한 어떤 삶의 느낌이 나네요. 자 그랬더니 포리 C'est prêt de chez toi? 아 그럼 그 요가 클럽은 니네 집에서 가깝니? 라고 물었어요. 그죠? chez toi have 너의 집 chez moi 우리 집 그죠? 프레드는 어디 어디 근처에 가까이에 라는 뜻이 되었어요. 그죠? 반대는 어떻게 된다? 반대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루앙드 하면은 C'est 루앙드 chez toi 니네 집에서 뭐니? 그죠? 우리 똑같은 뉘앙스로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왕이 Oui Je vais au club de yoga en diminut 10분이면 가 요가 교실에 10분이면 가 우리 뭐뭐만해 라는 뜻이었어요. 그죠? 여기서는 뭐 걸어서가 되겠죠.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Je fais du yoga pendant une heure tous les soirs 자 우리 tous les soirs 같은 경우에는요 le soir 라는 뜻이었죠. 그죠? 우리 똑같이 두 개 다 여러분들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요. 나는 한 시간 동안 매일 저녁 요가를 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D'Udlade의 재능 앞에서는 잘 기억하시고요. 뻥당 머머동안 자 그랬더니 볼이 C'est génial 우와 멋있다 그죠? 오 매일매일 요가를 한단 말이야 이런 뜻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도전 실전 해와봤는데요. 여러분 문장이 조금 길긴 하지만 괜찮으시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문장이 길어진다는 것은 우리 그만큼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들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급 문장을 쓴다는 거죠. 자 요점 정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과 함께 사용하는 주요 전체사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 뭐뭐 이래로 Depuis 그죠? Je travaille à Paris depuis 2 ans 나 2년 전부터 파리에서 일하고 있어 그 다음에 우리 en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였죠. 하나는 depuis 2 ans 2년 전부터 혹은 그는 몇 살이야? 1, 2, 3 아 그는 18세래 18살이래 우리 나이를 나타낸 표현을 사용했었어요. 전체사 그죠? 우리 pour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함께 쓰였을 때요. 어떤 동안에 어떤 시간적인 기간을 염두에 두고 예정으로 라고 사용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빵당은 뭐뭐동안 이란 뜻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마찬가지로 빵당과 비교할 수 있는 엉은 뭐뭐마네 가 되었는데요. Je fais la cuisine 빵당 위너르 나는 한 시간 동안 요리를 해. 요리하는데 한 시간이 걸려 라는 뜻이라면요. 내가 얼마나 빨리 요리를 할 수 있는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Je fais la cuisine en 15min 난 15분이면 돼. 15분이면 요리할 수 있어. 그죠? 우리 시간을 한정할 때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très bien très bien 그래서 우리가 빵당 엉 비교했고 뿌듯이 우리 학습해 봤습니다. 전치사는요. 우리가 같은 전치사라도 어떤 특정한 장소면 장소 시간이면 시간 딱 나누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한 전치사가 시간도 나타내면서 장소도 나타내고 또 재료의 성분도 나타내면서 정말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차근차근 학습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 집중해서 수업 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책 바로 돕지 말고 전치사의 쓰임을 보면서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